코로나19 이후 스포츠나 공연 관람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늘면서 항공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오락문화비는 2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높아진 물가 때문인지 일본과 동남아를 4만원에서 5만원대에 갈 수 있는 특가 항공권이 인기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입니다. 평일인데도 여행객들이 북적입니다. 본격적인 엔데믹과 방학을 맞아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비용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을 짧게 다녀온다고 해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드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해외 단체 여행비가 포함된 오락문화물가지수는 3.7% 올라 2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항공사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비수기 항공권에 대해 앞다퉈 특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4만원대 일본 항공권을 내놨고 티웨이 항공, 에어프레미아, 대한항공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어서 항공권은 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해서 여행 심리도 자극하고 하지만 특가 항공권은 위탁수와 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